권총밖에 없네 응 권총밖에 없어 나만 따라와 가겠습니다 일단 도시가 점령된 상태고 이게 좀 짜증나는게 이제 도시로 쳐들어왔는데 여기가 정부가 니치 행성에서 소규모 전투가 있었을때도 민간인한테 얘기를 안해줘서 더 피가 컸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었지 하지만 못 막았지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지금 다 민간인들 탈출시키고 군민들 탈출시키고 하는거야 정부가 지금 X같애 일찍 일찍 알았으면 일찍 일찍 짐챙기고 빨리 다 탈출할 준비하고 있을텐데 그니까요 쿠버넌트를 너무 약봤네 아니야 나 약보진 않아 얘네들도 알고있어 인간이 거주였던 800개 행성이 다 날아갔는데 인간이 거주였던 800개 행성이 다 날아갔는데 어 드래곤볼 두개다 드래곤볼 아 위험해 오 걱정하지마십시오 제가 한층위에서 살아있으니까 아 저 이거 잡아레拿 kihan 나는 카라이말라 저는 아트J 언제 어디서 돌아가시다가 걱정하셔도 됩니다 어 뭐야 흠위님 괜찮습니다 흠 정말 전 최소한의 전투만 하겠습니다 어우 야 위험했어 저걸 대체 어떻게 멈추지 근데 기사 뜬거 보면 요즘에 커피숍도 입점했다 그러던데 피니스 쪽에 누가? 근데요 치킨집이랑 피니스 야 군대 군대에서도 카페베네를? 네 카페베네도 모르겠어 아니 세상에 군대가 이제 완전 병정놀인데 야 이제 완전 보이스카우트 청소년연맹인데 이런 세상에 조인 쓰면 막 카드결제도 된다고 거기서 막 홍보하고 가겠다 피니스 배네 피니스 배네 야 여기는 브루터만 나오니까 니들러를 가져와야 돼 난 미리 알고 니들러를 가지고 왔지 여기 사람이 목이 잘린 것 같아 하나 둘 셋 네네네네네네네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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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발이 저기 박히면 바로 폭발을 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바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오케이 다 터져, 다 터져 아, 이럴 수가 얍 얍 좋아, 이 더러운 것들 좋았어 니들로 하나만 있으면 너희들 따위 뭐가 억지야, 억지게 꼬마둘 학교가 이 새끼들아, 어? 친구 따라가, 인마 학교를 보내주는 거지 여기는 브루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니들로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왜 문워크하고, 아니, 문워크래야 뭐, 빨리 쇼핑치고 있어 야, 여기서 내가, 닭돌을 누가 할 사람 없냐, 닭돌? 닭돌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아, 이 쩍쩍쩍쩍 아, 이 쩍쩍쩍 아, 이 쩍쩍쩍 아, 둘, 셋, 넷, 다 일곱 아, 일곱 아, 일곱과 동시에 자, 지금 다 펴출고 있습니다 다른 있는 사람 없나? 더 있습니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함군이가 함군이가, 함군이가 웬일로 오늘 죽어있냐 그, 위쪽이 안전해보여서 올라갔는데 그,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함군이가 오늘 웬일로 죽었지? 안전한 곳인줄 알았는데 뭐지, 횡해보였는데 어, 여기 왜 문 안열리지? 아, 저기구나 어, 뒤로뒤로 오, 마이갓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일곱, 일곱 하나, 둘, 너도 일곱, 일곱 오케이 좋아 이거 일곱 발만 박히면 돼 아, 진짜 너무하다 이거, 진짜 일곱 발만 박히면? 좋아, 좋아 다 터지게 돼 있어 오 어딨나, 어, 누구야 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그렇지, 아 내가 죽인거야 오케이 나이스 좋아 하나, 둘, 넷, 다섯, 일곱, 새끼야 이제 일곱, 좋아 아, 이 새끼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오케이 자, 여기 엘리베이터 스티치 누렸습니다 어, 알았다 어, 니들러 아, 아, 아하 아, 힌트 비하니 아, 일곱 발맞춰야 되는데 쟤가 자꾸 피하잖아 어 좋아 모두 엄폐하고 주의를 경계하라 이것을 사수해야 돼 죽어라, 자꾸 야, 이제 온다 이제 오는데 잘 맞아 이거, 귓방맹에 두 마리 오거든 귓방맹에 두 마리한테 맞으면 바로 홈런 되니까 조심해 알겠습니다 쩝 무조건 한방에 끝나는거야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 얘네들이 아마 보통 일렬정대로 올걸?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오케이 하나, 둘, 야 지켜비켜!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오케이 좋아 이것만 있다면 어! 긴빵맹이다! 피해!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오케이 어, 완벽합니다. 어 야, 긴빵맹이다 야, 진짜 엄청난 팀플 자, 봐, 자, 봐, 자, 봐 자 뒷빵맹이는 죽었습니다 뒷빵맹이 죽었나 자, 둘, 뒷빵맹이 훔쳤습니다 나도 뒷빵맹이를 가지고 있지 아, 이거 우리 편이구만 뒷빵맹이 어, 맹이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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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빨리 타 갑시다 뭐야, 뭐야, 누가 들어갔나? 그, 제가 포탈 썼습니다 여기 위치해서 구경하다 왔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마, 나 지금 갈고 있잖아 지원이라면 아마 반영해줄 겁니다 어, 죽었어 하하하하 일어나 야, 심해서 수술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자, 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인마 이거 저어, 이거 저어, 이거 저어 오케이 그렇지, 제트팩인가 드디어 이러면 저, 저 여기 놀고 있는데 여기 제트팩 있습니다 잠깐 너희들은 지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 한 방, 한 방에 전투를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날 따라와 좋아 좋아 쓸데없는 전투하지 말자 달았습니다 여기서 30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따라왔습니다 어, 나 어디 가는 거지 야, 너네, 너네 잘 봐 어, 어, 어 저기 하얀 거 보이지 저 하얀 거 하얀 거 하얀 거 보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저 하얀 거 저 밑에 하나는 모노레일 같은 거 보입니다 저기 정확히 안착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가자 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쨋 아 그 회장님, 전장으로 기원하랍니다 응, 괜찮아 좋아 안착했나? 좋아 좋아 전장으로 기원하라잖아 여기서 전장으로 기원하려면 자 나도 죽고 우린 이걸 꼭 해내야 돼 30분을 아 야, 3분을 3분을 여기서 개허지랄을 하고 30분을 아낄 수가 있어 어 그, 지금 이 소리는 다 죽을 때라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여긴 잠깐만, 왜 여기서부터야? 나니? 미친 거야? 다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빨리 눌러, 빨리 불렀어, 이미 일렀어요, 이미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흠 핫 핫 핫 핫